뭐예요?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? 잔 재주들이 많아요, 제가. 그냥 가볼게. 네, 안녕하십니까. 우지의 1분 7초 챌린지 시작할 건데요.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제가 평상시에 물병이 부으면 항상 돌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도전해보려고 준비를 해주셨어요. 각자 크기가 다른 것들이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지만 1분 7초 안에 제가 성공을 여러분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메고, 메고 하는 거예요? 메고? 이렇게 해야 되나?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! 쫙! 그냥 스냅으로 돌립니다. 아, 이게 제일 어려워. 됐어? 40초! 예! 아, 다음에 좀 더 날이도 높은 걸로 준비해주세요. 아, 너무. 에이, 저 너무 가서 판매하신 거 아닙니까? 그냥 가볼게. 아, 이거. 안 되네. 안녕. 안녕. inatedging 저희는 잘 모르겠네. DER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